뭐하는 거야? 아쉽게 먹어. 아니,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랑 이러면서 놀았어요? 보세요. 근데 국수 바꿔먹으면서 눈 여자는 없어서 네가 처음이야. 응, 뻥치시네. 일단 나는 이 국수를 먹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. 워낙 비아시아권 여자들이랑 글로벌하게, 어? 아니, 그 회사 끼운다고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다면서요. 그럼, 없었지. 제가 아버님한테 저번에 다 들었는데요. 아주 여자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우셨다면서요, 유학할 때.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싹이 보인 거지. 내가 말이야,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. 근데 고등학생 때 다시 돌아왔네. 왜 돌아왔을까? 그날 여자들이 아주 날 막 못살게 굴었다니까. 이러다 하이드파크에서 여자들의 질투와 욕망의 대상으로 지도서도 모르게 탁 갈 수 있겠다 싶어.